투데이 증시 세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스페셜 클래스는 우리 이상로 대표님이 함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상로 대표님의 빨간맛 주식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에서 수익률만큼 빨간맛 좀 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는 이야기를 좀 못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 좀 부족해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 방송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적중을 했고 마찬가지로 실제 추천인 내역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소중한 기업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면 공개 방송도 주식 강의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나 와우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대무장만하게 떠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 이 시간 수익률 1등 하신 것만큼 좋은 종목들 좋은 내용들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일주일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는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이슈들을 발판으로 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이 현대차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재평가를 받으면서 또 강하게 올라왔었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8월 달 유로 판매량이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바닷꽃역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 부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도 자동차주를 사야 될까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동차주를 볼 때 항상 보는 것이 자동차주는 성장주는 아니고 그냥 가치적인 종목 아니야 여기에 성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는 성장세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냐 그에 따른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기업이 국내에 상장된 기업만 하도록 100가지가 이상입니다 그만큼 고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기업들인데 여러분들 글씨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일부러 글씨를 작게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들어오라고 여러분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 다 못 삽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몇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엘리바마와 조지아의 공장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장 부품을 납품하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도 이슈가 있습니다 인도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최근에 또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한 공통점을 모두 다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여기에서 다섯 가지로 줄어듭니다 이 기업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 방송 끝나고 주식 강의에 참여하시면 제가 이 그림을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 기업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제가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정도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우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화신이라는 기업이 있죠 아 화신 맞습니다 주식이 화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화자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주식을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는 이런 화신 같은 기업들 나머지 또 네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잡아가셔서 우리가 자동차 기업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과거 2008년도에 올랐던 이유가 미국에 진출하면서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환율에 대한 효과로 올랐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고 환율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면서 화신 괜찮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조코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중요 광물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미국에 대한 정상회담 11월 달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물밑 협상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왜 중요하냐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광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니켈을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니켈 말고 또 리튬에 대한 이슈도 되는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거든요 우리가 미국 IRA 법을 보면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IRA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오늘에 대한 상승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상승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지 이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물로 봤을 때 2차전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리튬과 니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배터리가 다 하이니켈 배터리거든요 그럼 이 하이니켈 배터리는 이 배터리에서 약 15에서 20% 정도를 이 니켈이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70%를 리튬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조 단가는 회사 기밀입니다 니켈이 20%가 들어가고 리튬이 70%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시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회사가 얼마의 제조 단가를 가지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라든지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제조 단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광물이 거기서 생산됐던 것이 IRA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된다면 마진폭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광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원료로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이 원료에서 중간 소재라고 하는 것이 전구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전구체와 양극재의 차이는 전구체에서 플러스 리튬이 붙으면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최종 소재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양극재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실제로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니켈 광산을 인도네시아에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고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이런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와 미국에 대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더욱더 베네핏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슈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협동로봇 AI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자율주행 보시거든요 우리의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자동차를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더욱더 많이 확산되는 것이 우리가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에 보시면 로봇 청소기가 있으면 거기에 뚜껑이 이렇게 달렸거든요 모자를 딱 쓰고 있죠 대부분 로봇 청소기들이 그 모자를 자세히 보시면 얘가 팽팽팽 돌아가면서 지도를 그리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모자를 쓰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이 모자가 라이다라고 하는데 이 라이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몇 군데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후방 카메라나 또는 이제 자동차들의 센서를 보시면 가까이 가면 이제 뚝뚝뚝뚝뚝뚝거리는 소리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거는 카메라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입에서 나는 소리도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바로 이 레이더에 대한 센서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다라는 것은 지도를 그리는 자리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가까이 오고 멀리 떨어져 나가고를 판단하는 것이 레이더입니다 그러나 레이더 관련된 기업이 따로 있고 라이더 관련된 기업이 따로 있겠죠 마찬가지로 카메라라는 것은 사물을 형상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이고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재평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시장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런 자율주행 보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자율주행 이슈가 상당 부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삼성전자에서 인도 5G 관련된 생산 공장을 추진하겠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이슈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5G라는 것이 사실 허상에 가깝다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5G라고 읽고 다른 말로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5G에 대한 보급률이 상당히 낮게 잡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5G를 넘어서서 6G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개도용 안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지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본다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안중기라고 적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안중기? 네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안중근 의사님입니다 하지만 5G는 안중기가 합니다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이렇게 세 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6G도 마찬가지고 5G도 그렇고 가시거리가 짧을수록 이거는 상당한 데이터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5G는 산악 지형이 많은 국내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LTE라든지 3G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국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뭐 계속 갈 수는 있죠 그죠? 통할 수는 있지만 5G는 이제 고속도로거든요 그러나 고속도로는 우리 집 앞에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내린 대신 그만큼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5G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5G가 됐든 6G가 됐든 간에 지금은 이제 안테나 중개기 기지국에 대한 개설이 많아져야지만 우리가 이런 뭐랄까 이제 통신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테나 중개기 기지국 관련된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이제 계측 장비 관련된 기업들인데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이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테나 중개기 기지국 관련된 기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으로 KMW 과거 2019년도에도 그때 5G가 가장 크게 급등을 했던 시기였는데 대장이었죠 그때 KMW가 그 시기에 맞습니다 KMW가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기업이 에이스테크거든요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안테나 기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HFR 같은 기업들도 다 안테나 중개기 기지국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최근 들어서 이제 5G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무선 장비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안중기 자 독립운동은 안중근 회사님이 하셨지만 5G는 그리고 6G는 안중기 간다 이 단어만 기억을 하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다 공략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궁금한 게 우리 이상로 대표님 하면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 자동차 전장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지켜봐야 된다 성화이택, 화신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고 그 이후로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조정이 나올 때 일단은 그쪽으로는 일단 지금은 간신건이 아니다라 얘기하셨고 얼마 전에 다시 자동차를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 지금 종목들 상당히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마무리가 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얘기해 주실 건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주들을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함이 있어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이슈에서 반드시 급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선별된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이 방송 끝나고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끝나고 나면 한국경제TV 또는 와온에스로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저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참여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익률 1등 이상로 대표님의 관심주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전략과 종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